야 쏘지말라 야 쏘지말라 욕하세요 아까처럼 우리팀에 한 명 맞았어 저쪽 알아 카레밤니 우리팀이야 저쪽 저쪽 사격중지 사격중지 야 리얼 전쟁단이야 씨 형 나 집에 돌아갈 수 있는거 맞지 그니까 태어난 사람 털러갈거에요 여기 잠깐 지나갈거에요 뭐야 쏘지말라 계속 쏘는데 아 저기 누가 계속 쏴요 제발 막아주세요 아 야 우리 우리 전진하지 말구요 저희 일단은 숨으세요 다들 네 1분이에요? 아 저기 뒤에 타워 타워 아 저기 둘이 싸우네 쟤네들이 쟤네들이 싸운다 가만 타워 갑시다 타워 갑시다 그럼 타워 갑시다 타이밍 또 오지는 타이밍에 왔네 또 전쟁중에 왔네 또 아효 야 그럼 이거 결국 가야지 도와줘야지 야 우리 지원군 됐어 야 우리 지원군 됐어 야 저기 개깝 놀이 개깝 놀이 갑자기 언제 지원군이 열려왔어 타겟 변경 야 바주카 간다 바주카 야 최대한 저기 모여요 최대한 저기 모여요 어 모여서 다고 바주카 직선으로 가나? 아냐 아냐 복사고 보물쏘 보물쏘냐 약간 형 저 타워 부수면 돼 타워 갔다 터져 아 이상하네 아 형 인터폴 인터네셜 폴리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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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빈비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이게 설마 PKF인가 이거 그거 1분이 있어 아 여기가요 PKF가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마찬집이네 아 여기 마칭입입니까 아..여기 마칭입입니까 마찬...마찬...마찬 죽여야되여? 어 마찬 저번에 죽여서 보고시노 타너봤었는데 얘를 부자일거예요 어 그러고 부자다 마찬 죽여? 형 멈..멈춰달래 멈춰달라는데 그래? 보루쏘리때나 어떻게 마찬 죽여? 쟤네들 집 아냐? 그러니까 마찬 저기 있길래 사람은 그러셨어 다리리님 제가 죽였어요 지금 마찬 집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 털기 엄청 쉬운 짓 같은데 예 아니 야 집 주인님 밖에서 스탑 스탑거려 셔럼마 포이 야 이거 죽여니까 셔럼말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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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럴 저 썼어요 저기 일본인 세력 5명이래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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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야 쏘지마 야 우리가 올라왔잖아 단체로 다 우리팀 다 올라와 올라올리면 양동이 쏘지마 양동이 쏘지마 저쪽도 양동이 쓴거 같은데 집안에 있는 양동이 양동이의 파랑색은 우리에요 초록색은 세콤님이니까 쏘지마 집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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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싹 다 죽여 벽에서 멀어져보세요 벽에서 멀어져 이거 C4 가신다던데 도망쳐요 어휴 C4 어휴 아 이 경쾌한 비빅토리 너 뭐해 많았는데 아 3개 썼다 1개 더 써버렸다 아아 아아 펫수 안되나요? 펫수 안되나요? 우와아아아 하하하하 야 대놓고설로 왔는데 대놓고 대놓고 야 약탈해 약탈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가자 우리는 망했습니까? 우리는 망했습니까? 야 하나 털었다 야 하나 털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고맨네 진짜냐 하하하하 깔끔한 공맨 하하하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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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창고 자 창고 창고 오케오케 아리다쿠 고자이마스 아리다쿠 고자이마스 내가 죽이네 호코다치 몰 하하하하 어휴 야 여기 나 전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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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낭 철거 침낭 철거 들어갑니다 아휴 곰 나도 좋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이지 말자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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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나사이 고맨나사이 아휴 여기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로 벽 한방이 여기로 오지 마세요 여기로 벽 한방이거든요 올라가 죽기 신호 올라가 이놈들아 예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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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코리아 하우스 오케 얘를 자기 집 털렸는데 당황하지 않는다 아 아 아 미안해서 못 죽이겠어 주인 왔어요 지금 주인 뒤에 있는데 주인 뒤에 있는데 주인 뒤에 있는데 이즈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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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다 다 막았다 다 막았다 쏘리 쏘리 유어 유어 블러드 마이 라이프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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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자기 집 털리는데 야 진짜 잃을거 없다 그냥 포기한거 같은데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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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에 여기 c4 하나 있는데 아 저기 c4 랜다 여기 철문 하나 있는데 어떡하지 사망아 사망아 죽이진마 나 안죽였어 나 템추고있어 어 미안해서 어? 나이프란 애가 저죽였는데 나이프란 애가? 나이프는 적팀인데 싹쓸어 싹쓸어 어디서 쫓어요 어디서 시체 있는 저 근처 아 저기있네 여기서 총쏘네 여기서 어디서 어디서 계단에서 죽었어요 저 계단 여기 위쪽에 유리창쪽 보면은 거기서 맞으셨죠 템 챙겨드려 템 챙겨드려 아 오케이 오케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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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진데스 니혼고데 어 새콤님 가셨구나 큰일날 뻔했네 어디야 어디야 니혼고데스 다리니니 다리니니 더 길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인생 끝났다고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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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요 누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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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요 아 시체보다가 죽었네 죄송해요 자 세컨디 먼저 루팅하시죠 뭐래요 야 진짜 나는 난 착한거야 아니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나 봐 다무지게 턴다 또 털려고 하니까 예에 서리 난 아직도 지금 잘 적응이 안돼 난 아직도 지금 잘 적응이 안돼 넌 서리 아니 두명 아니면 두명이네 아니 근데 뭐 일곱명이네 뭐 욕할 것까지야 에? 누구 일곱명인간다고? 그냥 실성했어 실성했고 왜 이렇게 많아? 누구야 한국인인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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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세요? 아 저희 일본인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 아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인이야?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인이야? 아 한국인인데 일본인 친구라고 있잖아 일본인 친구라고 있잖아 고맨 나사 고맨 나사 여기 여기 야 잠깐만 한일이야 여기 한인? 어 한인 한인타운인데 한인타운이야 아 그러네 아까 지나 이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여기 써져있네 여자분이 그리셨구나 이거 이쪽에 알고 계신 분이 있었고 이쪽에 알고 계신 분이 있었고 이쪽을 털어달라고 해서 이쪽을 털어달라고 해서 아아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방송하시는 분이라고? 저쪽에 외벽 쌓이는 분 있지 저쪽에 외벽 쌓이는 분 있지 저쪽도 한국인 집인데 야 난 여기서 손댄다 거기서 싸우고 계셨어요? 거기서 싸우고 계셨어요? 난 여기서 손댄다 난 여기서 손댄다 내가 시체 루팅해주세요 일단 응 일단 이거 루팅해 빨리 일단 이거 루팅해 빨리 이거 주워 마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야 빨리 주워 야 빨리 주워 다 막아 어? 인벤팅 이 사람 빨리 주워 저거 저 바지 좀 줘요 바지 야 일단 빨리 주우세요 없어지기 전에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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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좀 털려고 빨리 우리 거 여기서 털게 털게 기다려 야 계단에 시체 야 계단에 시체 아 뭐가 아파 우리 팀 빨리 가져가 알겠어 단주 단주 내가 가져갈게 나도 갖고 가고 있어 사디? 와우 다리리님 여기 BJ집이었어요? 야 BJ집을 털자하면 어떡해 야 BJ집을 털자하면 어떡해 비집 아니에요 BJ집 아니에요 아니 BJ집이래 BJ집이래 BJ라고요? 네 진한님이 BJ래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그런거 좀 확실하게 저기가 다리리님 이거 너무 대책 없이 우리를 끌고 왔구만 아니 우린 야가치가 아닙니다 우린 야가치가 아닙니다 마득갑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저쪽이랑 친구에요 저쪽이랑 친구에요 저쪽이랑 친구에요 음 혹시 BJ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죠? 하시는 분들 아니죠?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불러줄까? 저 일본 분들이 방송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 일본 사람 아야야야야 조자야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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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사람들이 방송을 한다고? 음 그 다리리님 네 그 독립운동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아 아베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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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니 아니 야 이거 좀 왜 자꾸 그래 지금 여기 미쳤어 실권자들 말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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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님 했길래 일그레이 형부터 아 아 그럴방하면 어떡합니까 방송중에 편집해야되잖아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스카이프 때문에 음성이 너무 좋혀갖고 밑에 있어요 네 여자만 내려가래 남 여자는 죽이고 남자를 취해라 야 남자 일로 어디있어 자기야 그쵸 아니 이쪽이랑 싸우는 사람이 그 카레밤님 있거든 아니 아니 카레밤님 그 친구 있거든요 음 그 필군이랑 믹스나 시키고 음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희 쪽이랑 약간 동맹국인데 음 예 그러니까 이쪽이랑 싸우고 있었대요 음 근데 저쪽에다가 C4 10개를 터트렸대요 음 그래갖고 그 둘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온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진 이해를 했어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어 아니 솔직히 내가 설정한게 아니라 저 타오랑 싸우고 있네 이거 어 그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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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털었으니까 내려갑시다 어 일단 털었으니까 어 내려가 내려가 손맛 박스 갔으면 갑시다 도와줘야겠다 나중에 부상하다 네 나중에 여기 또 오시고 노논집은 나중에 털어갑시다 네 제가 위치 아니까 네 노논님이 방금 채팅창으로 노논님이 방금 채팅창으로 도와줬다는게 사실인가요 치던데 예 그거 아 아니다 인터넷 방송하신다고 시청자 속 몇명이냐 물어볼 수 있나 물어봐 다리니님 한번 물어봐줘 다리니님 네 12월 3일날 초기화하라는데 12월 3일날 초기화하라는데 아예 맵 초기화인가 아냐아냐 모르겠어 그런 소문이 퍼지게 않은데 뭐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네 누 뭔지 진짠지는 일단 즐기고 보는거라 다리니님 예 못 물어보겠어 그렇죠 그래 가요 가 가 가 가 가 다들 돌아갑시다 다들 돌아갑시다 일본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세요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세요 저 여기 남아서 정리해봤어요 글리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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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도와주셔서 고맙고 제가 꼭 해볼게요 야 턴 사람 집 턴 사람 집 턴 사람 집주인한테 다 턴 곳에 턴 사람 집주인한테 글리마세 아 LK 한개 죽어왔어 아까 뺏어먹은거 뺏어먹은거 아 그래 잘했다 잘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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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야 나도 야 죽어왔야겠다 유토임이 이렇게 죄책하면 유토임이 이렇게 죄책하면 유토임이 이렇게 죄책하면 아 쏘리 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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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일본인을 틀면 기브 기브 야 세코님한테 드릴게 나기야 나 세코님은 네 네개 하셨다고 Please don't come up anymore 아 아 예스 아 예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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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러블럼 야 노플러블럼이네 노플러블럼 야 인성 왜저래 야 졸란착해 어 뭔가 문제있는거 아니야? 나 심쿵사할거 쟤네 왜저래 어 쟤 나중에 도와드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심쿵사하겠네 아 그러면 아 먼저 들어가세요 다른 분들 네 수고하셨어요 야 근데 한일타운이 있네 어떻게 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나중에 저 템 얻을만 뭐 미사일 발사품 같은거 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빗말 아닌거 빗말 아닌걸로 알게요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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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콤님 네 그 저희가 뭐 많이 들은건 없는데 저금 연료 100개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거 필요하신가요? 아니 주시면 좋죠 아 예예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콤님 야 이거 털어서 좀 좋은거 그래도 드려 세콤님 잠깐만 세콤님 잠깐만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얻은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아 나 왜 죽었지 잠깐만요 아 저금 연료 500개 드렸어 아 나도 와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시포 4개에 비하면 재미있는거 맞아 아 맞아 시포 4개나 쓰셨잖아 생각해보니까 하얀 한 5천개밖에 안쓰 5천개 넣었어 아이고 와우 와우 아무리 피를 뽑아사라도 저 나를 바로 왜 살 뺏겨 살 뺏겨 내 피는 아까우니까 혹시 우리가 평화유지군을 하필 더 천집이 그런집이었네 사정 있는 집이었네 그러게요 예 아 아까 나 진아 저분 야 나 일본인 처음? 아니 뭐야 나 일본인줄 알았는데 처음에 나 일본 여자인줄 알았는데 나 러스트에서 여자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 아무튼 목소리 발음이 너무 한국사람이었어 아니 내가 어제 집 잃어버렸을때 진아 아냐고 물어봤잖아 저 사람 어 지구복 갔다가시면 되겠는데 어 지구복 갔다가자 우리 그래? 아 지금 까지네 예예 하나 갑시다 지구복 한번 가구요 나 템 참 꽉 찼네 우리는 평화의 의지군이 가장한 약탈군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사간하고 죽건 다 졌잖아 우리는 평화의 의지군인가요? 약탈군인가요? 나 복구와의 돌도 다 주고왔어 미안해서 왜 좋다 뺐다에 왜 병 주고 약 주고를 몰랐어 나 지금 대책감 느껴졌어 게임하기 싫어졌어 벤자 타임 내가 나오지 왜냐 벤자 타임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일본은 일본은 퇴치해야돼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무 당한 세월이 많아 생존 게임에서라도 생존하자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너 한국인 아니야? 저 사람들 욕하면 안되고 저 사람들 후손이니까 욕하면 안돼 하지만 우리가 어휴 새콤니 살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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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노트 이름 써주신 줄 알았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야 누가 총알 뺏어 야 뭐하냐 그런 짓들 하지마라 사주경계 사주경계 물통 없습니까 거기 야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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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아까 찍히라구요 새콤니 천천히 접속하십쇼 아닙니다 천천히 하거면 옷 다 벗겨져 있을거에요 야 여기다 여기다 짓 만들어둘까 저희가 저런 배면 다 숙청하겠습니다 야 가마 만들어 가마 꼭 가마 들고 갑시다 어부마 하세요 어부마 행여나 불 깨지마라 위치 들깨지니까 야 아크처럼 아크처럼 못 데리고 가나 지질 끌고 아 맞아 맞아 그럼 편하긴 한데 다들 어디야 아 이 집 아 와우 근데 이 집도 왠지 우리가 여기 그냥 문 박아놓죠 나중에 여기 건설차단인데 웃어버리면 되잖아 안에 안에 뭐 있을까 안에 그거 있게 건설차단 허용하는 나중에 금 뜬 다음에 임시 요새 같은 걸로 아 이거 뚫지 말고 사주경계 사주경계 긴장감 늦추지마요 이게 무슨 새소리야 이게 아울라골인가 되게 큰 세력이 있었는데 게임을 안하더라구요 거기는 헬기도 잡고 그랬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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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본 앞에 있는 집 헬기는 뭐로 잡아요 그냥 RPG 헬기 막 총 쏘고 미사일 날리고 이러면 어그로를 집에서 끌으면 안되고 바위에서 이제 짐이 안 터지게 아 미사일을 날린다는 거는 바죽카 보겠지 바죽하죠 예 근데 가까이 가면 막 미니건 갈기던데 아니 헬기 잡으면 템 있나요? 네? 템 있어요 헬기 잡으면 헬기 잡으면 상자 떨어져요 와우 와우 와 진짜 어 에어드랍 아니면 헬기에서 안 먹을 수 있대 CCTV를 근데 저 새는 밤에만 우나? 어 내가 행소인가봐 응 쩌쩌쩌쩌 쩌쩌쩌쩌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 아 진짜요? 야 어떤 놈이야 야 사망이지 사망이지 아 앞에 횃불 쓰세요 쓰세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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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돌려드려 빨리 빨리 돌려드려 앞에 횃불 있었어요 네 횃불 있었어요 산에 횃불 있었어요 아 저거 그 일본인이야 내가 보았어 네? 아까 그 일본인이야 우리가 상시에는 천리안인가요? 아니요 저 가까이 있습니다 아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혼자 아 총알이 아 60발이 없어지고 HV가 수호만 생겼네요 뭐지? 뭐지? 누가 둥가교환했냐 둥가교환했네 둥가교환 둥가교환 아 진짜 예 죄송한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희 멤버들이 좀 다 착한데 착한 거 아니야 4대1인데 우리가 더 많이 준거 그래도 넣어놓으셨으니까 뭐 양심이 있으시네요 예예예 저를 결백합니다 템창 지금 공개합니다 아예 저 때려 눕히셔도 됩니다 저 형 총총알 없었잖아 한겐은 뭐가 나 HV 탄 있는데 왜 야 누가 봐도 사망이야 그냥 나 지금 멀리 있는데 어떻게 훔쳐 맞았던 소리였잖아 멀리 도망갔겠지 먹고 먹자마자 갔겠지 아니 찾지도 못했어 멀리 있어도 의심을 봤네 근데 군대가 있어도 의심하겠다 타령하지 타령하세요 훔쳐갔다고? 방송까지 방송 뼈 끝까지 방송인이야 촬영한 다음에 막 펭치고 야 그러면 진짜 연예 대상 받아야 된다 그 정도면 연예 대상 받아야 된다 그 정도면 와 킹진 줄 알았다 방송 대상 이 집은 주인 사나요? 이 집은 주인 사나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네